아, 저기요.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. 예쁘셔서. 제가요? 진짜? 네. 그, 실례가 안 되려면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? 엄마? 이게 웬일이야? 예쁘대! 아이, 저... 제가 핸드폰이나 이 삐삐 같은 거 없는 거 같은데. 아, 없구나. 그럼 집 전화번호가. 집 번호? 뭐지? 아, 그걸 어떻게 기억해? 집 번호도 잘...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. 아, 그럼 과랑 어디 사는지만 좀 알려주시면. 잘 살 сложно. 저기! 여기! 여기! 이...